4..4-5-2, 2점을 했더니 4 5년차 4년차 초반인 걸로 알고있어요. 40년생인데? 40년생인 것 같은데? 진짜 30년? 우리 아버지가 48인데 훨씬 나이가 많아서 진짜 어렸을 수 있을 거에요. 아... 이거 보니까 SNL에 나온다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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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의심하는데? SNL 같다고? 하하하하 정성? 하하하하 정성? 그런 거 같아요. 아, 신동엽형 온거야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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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대박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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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안 떴다, 나 진짜 안 떴다, 나 진짜 안 떴다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, 정규야 뭐야? 아 이거는 나 깜짝 놀랐네 나 진짜인 줄 알았잖아 아니라고 해야 돼, 아니라고 해야 돼, 정규야 무슨 소리야, 정규야 무슨 소리야, 무슨 소리야? 아니, 되게 비슷한데 아니야, 이겨내야 돼,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내가, 내가 남자를 부러도 있나? 뭔 소리 하는 거야? 자세하게 얘기를 해 이상한 소리 하고 싶어 내가 오바야? 만약에 진짜면 어떡하려면 무례하게 아까 저분이 진짜면 더 좋은 일이 있잖아 뭔 말도 안 되는 일이야? 자, 이놈아 잠깐 좀 짜는 말이야 잠깐만 이겨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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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일 거 같대 이겨내 이거 이거 뭐 이거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